매일 얻어먹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? 오랜만? 처음인가? 밥을 차려놓으려고 합니다 밥을 먹으러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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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무슨 냄새야? 음식 냄새 나는데? 뭐 시켰어? 그러고 나갔다 왔어 왜요? 얼어 죽으려고? 이 날씨에 춤 쩔어 쩔어 숯불 냄새가 나는데? 잘 먹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럴 거 왜 났어?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진짜 맛있어 오빠 한 거야? 응? 한 거 아니야? 그럼 내가 서로 다 잡아왔어 진짜? 대창입니다 이참에 요리를 좀 해보는 거 같아 다음 주에 내가 할게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래 콜라 먹으면 안 좋아 콜라 먹으면 안 좋아 그럼 뭐 달게 먹을 거잖아 ㅜㅜ 콜라+, 콜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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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멋있어 보인다 오늘 토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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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서 그렇지 하면은 설거지를 진짜 잘해요 진짜 깨끗이에요 그래서 맨날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? 이거 약속 안 지키면? 약속 안 지키면은 채넬 백 사주기 당황했는데? 사 오픈런 가능합니까? 줄은 서줄 수 없어 그러면 살 수 없어요 채넬 백은 어쩔 수 없네 안타깝게 그게 뭐야 사고 싶으면 자기가 노력해선 취해야지 참 그 정도도 못해? 채넬 백을 위해? 너는 채넬 백을 킬 자격이 없어 그럼 에르메스로 갑시다 발 마사지 좀 줘 아 빨리 이 복수야 마사지 센터에서 마사지 내면 이렇게 다 벗고 하는데? 무슨 마사지가? 날씨 본나면서요? 이런 저 정도 잠깐만 아 깜짝이야 키가 쌓여 키가 쌓여 키가 쌓여 키가 쌓여 키 작다고 까는 거야? 아니야 어릴 때 엄마들이 키 크라고 그러게 원래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마사지 하는 거랑 지금 서른한 사람한테 마사지 할 때 그노를 부르는 거야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엄마가 나 마사지 해줬던 게 어머니가 저렇게 키가 쓰면? 이렇게 해야지 어? 나도 풀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이야 나는 다리도 지금 나는데? 이거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30대 되면은 원래 남성 호르몬이 좀 바뀐다잖아 나빠서 촬영 못 하겠네 어? 성식이 형의 잘자유 어떻게 하지? 잘자유 어색